아 아 아 이건 뭐예요 아 아 아니 아까 이거 됐었는데 난 이거 지금 아유 슈퍼 여기 타서! 여기 타서 상피! 다 됐다 됐다! 고개초! 다시 달래! 다섯 마리! 다섯 마리! 오케이! 다음! 장시간을 전vir! 네! 태용 도전! 태용 도전! 태용 도전! 혜영 도전, 혜영 도전, 혜영 도전 다섯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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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Let's go 이만하면 된다 진짜 자 다시 갈게요 반동은 약간 반동은 약간 혜영 도전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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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크게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반동 더 세잖아 어 그렇게 할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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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태용 이태용 이태용 파이팅 태용 도전 태용아 실패 이 정도면 됐어 둘 셋 넷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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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됐고 조금 기다렸다가 끝까지 가 끝까지야 끝까지야 땡겨 땡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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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 최 최 최 심지어 같이 잎 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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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나는 박진감 넘쳤던 미션이었다. 수고했다. 다음 순서는 정우. 미스터리 박스를 연어받아. 오케이. 알아요. 치킨. 치킨 뭐야? 나 먹는 거야? 덕후의 미션은 절대 미각 게임이다. 벌크 미각 게임? 치킨 5개를 관찰해서 브랜드와 메뉴 이름을 정확히 맞추면 성공이다. 먹고 싶어요. 나는 치킨 먹고 싶다. 구경할래. 이게 뭐라고 떨리지? 두 번짓도 모르겠습니다. 나도 할래, 이 미션. 아, 냄새 장난 아닌데? 가면 안 돼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이거 버스에. 네가 알아. 이거 오리지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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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. 이것도 오리지널. 아, 근데 이거 봐도 모르겠다. 그리고 정우가 미션에 성공하면 다른 멤버들에게 치킨을 간식으로 주지. 정우가 성공하면 이거 간식으로 준대. 아니, 왜 그렇게 또 돼? 가자. 다 식어도 돼. 다 식어도 돼. 준비, 오케이. 어. 도전하겠습니다. 정우 도전. 여기서부터 갈게요. 아, 이거 안 먹어봐도. 이거 안 먹어봐도. 이거 안 먹어봐도. 이거 안 먹지 않게. 잘하면서 해. 오케이. 그거 뭐야? 이거. 이거. 오케이. 네, 브랜드. 브랜드. 수술은 상관없지? 수술은 상관없어? 수술은 상관없어? 이거 뭐야? 나도 이거 알아. 아, 맞어. 그래? 오,쩨. 오,아. 오,아. 빨리. 어떻게 야 이런 거? 솔직히, 솔직히. 이거 두 개가 오버야. 아, 이거 이거 일단 쉬운 것부터 갈게요. 어, 이거 이거 뭐. 아, 부러워 나도 이런 게임 할래. 그거 어디에요? 가위와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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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고파 진짜 부럽다 진짜로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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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에서 다 맞았나봐 맞아요? 담아졌어 담아졌어 지금 땡이 안나오고 있어 아 이게 이거부터 먹어봐 이거 너무 어렵다 나도 알 것 같아 이거 브랜드 사진 방송 이거야 청구 형 이거 빛 황금홀 렛츠 이거 어려워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이게 관건인데 나 근데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는 먹어봤어 우리는 먹어봤어 콜라 한잔에 맛 섞이지 않겠어 콜라도 먹고 있어 아 왜 이렇게 어려워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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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때? 뜯어먹는 것 같아 아 아 아 마지막 라스트 그거다 그거다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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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 양 치킨 와 음 케이크 미션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정우가 미션에 성공했으니 약속대로 치킨을 주겠다 맛있게 먹도록 맛있게 먹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? 내가 튀김가루만 봐도 알 수 있어 나도 이거랑 맞아 근데 이건 나도 다음 미션에 도전할 멤버는 최현이다 예스 예스 최현 세형 리 렛츠고 어 격파? 재현이는 맞는 체중꾼이지 설마 이것도 잘할까 싶어 준비했다 플라스틱 송판 10장을 한 번에 모두 격파하면 성공이다 재현아 그거 손가락으로 하면 되겠다 머리로 가자 머리로? 네 어른들 워 렛츠고 렛츠고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오케이 오 Merced Body 끝났다 너무 멋있어요 NCT 파이팅 파이팅 재현 도전. 이렇게 enforced 자신의 가수는 기간이 더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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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. 이걸. 너 왜 왕머리인지 보여줘. 이거 뭐, 머리로 솔직히 해. 나 이거 머리로 할 수 있어 저 이거 머리로 할 수 있어요 살란 머리로? 나 머리로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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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내가 아파 안되네 잠깐만 아 이거 한번 해볼래 왕머리 힘 보여줘 야 왕머리 도전 외치고 하래 왕머리 도전 you can do it 왕머리다 나도 할 수 있어 다음 순서는 쟈니 나다 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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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자라 미스터리 박스를 열어봐라 아아 오 tucked 오 오 오 아 뭐야 오 오 현빈 설마 촛불 끄기? 쟈니의 미션은 쌍절곤으로 촛불 한 번의 끄기이다 설마 맞네 와 미쳤다 В jestem 심지어 우와 와 아 이거 클로스 이렇게 하면 되나? 비주얼 오오오 오게 오오 오게 형 세게 해봐봐 한 번 도와줘 자니 도전 자니 도전 자니 도전 될 때까지 하시는 거구요? 촛불 다 때리면 되는거 아니야? 한 번 괜찮아 얘들아 300개 준비돼 있대 와 초 300개 스탠바이래 와 300개 스탠바이 정 화이팅! 화이팅! 탄이 형 도전 목마 깔지 와우! 이 후2날 와우! 와우~~ 아우~! 와우!! 자,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? 아니, 이시연의 난이도가 너무...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? 심지를 건드려야 될 거 같아 너무 우회해서 했어 자니 도전 아 어렵네 할 수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아깝다 이 정도면 이미 너무 잘했어 야 지성이가 할 수 있대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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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성이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다 쳐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오케이 진짜 마지막으로 차니 도전 You can do it 진짜 마지막 넘버 2 차니 도전 스크린샷 299개 스탠바이 진짜 마지막으로 넘버 3 차니 도전 파이팅 차니야 진짜 마지막으로 넘버 4 진짜 마지막으로 넘버 4 진짜 마지막으로 넘버 5 넘버 5 차니 도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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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림 괜찮았어? 잘 나왔어? 우와 멋있다 멋있다 예스 아요 시카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